그동안 산림종자처리는 100% 수작업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관련 기술 성장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기계화와 자동화를 갖춘 스마트산림종자처리동이 신설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종자보급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로봇이 큰 보관함을 옮기고 건조된 잔나무 구가가 탈종기로 쏟아집니다. 탈종작업을 거치면 종자가 분리되고 산별과 가공 등의 과정이 이뤄지면 무량종자만 남게 됩니다. 국립산림풍종관리센터에서 충주의 전국 최초로 스마트산림종자처리시설 산시움터를 구축했습니다. 과거에는 노지에서 구가를 건조한 뒤 일일이 수작업으로 종자를 분리했지만 산시움터의 준공으로 처리 용량과 인력부족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시움터가 단순히 종자를 생산한 시설로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체험과 교육의 장이 되고 다양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시움터는 종자 생산에 소요되는 많은 노동력을 대체하고 종자의 건전성과 균일성을 확보해서 종자의 품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잔나무 종자의 경우 35톤을 처리하는 데 40일 동안 320여 명의 인력이 소요됐지만 산시움터에서는 4일간 16명으로 기관과 인력 모두 대폭 단축됐습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이곳 최종원에서 직접 생산한 종자는 앞으로 기계화와 자동화를 거쳐 전국 양묘장에 보급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종자 위에 색을 입히는 코팅 기술을 도입해 파종할 때 쉽게 눈에 띌 수 있게 만들고 조류 섭식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종자의 표면에 염료라든지 또는 살균제 등을 접착제화하고 해서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하라는데요. 살균제를 투입함으로써 발화할 때 세균의 갈면동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첨단 산림종자 처리 시설이 조성되면서 이래 우량종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박원희입니다.